오늘 날씨 좋은 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족구는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남녀노소 웬만한 분들이면 건강만 조금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 생활체육의 아주 한 부분을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이 족구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간의 우위를 더욱더 돈독이 하면서 옥창식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 뿜어나오는 젊음의 열정 힘을 발산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한 힘을 서산시 발전에 한 줏줏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내 규정을 기소하고 공정상당히 공격이 맞섰듯 식 식 식 식 식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